음악 앞에 시간에 제가 이제 비판단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을 잘하면 결국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청을 하는 목적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경청을 한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 귀담아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경청을 잘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잘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경청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이해에 세 가지 종류의 이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하나가 진단적 이해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을 할 때 상당한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빈도로 진단적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치료적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공감적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부모님들도 그러실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공감적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진단적 이해가 뭐냐 치료적 이해가 뭐냐 공감적 이해가 뭐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단 이게 아주 쉬워요 진단적 이해는 한번 오고 끝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끝 이게 진단적 이해예요 한번 오고 끝 치료적 이해는 한번 왔는 거를 내가 듣고 판단해서 그걸 말해주는 거 요게 치료적 이해예요 공감적 이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 피드백을 받는 것 요게 공감적 이해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진단적 이해는 한번 오고 끝이라고 하는데 진단적 이해를 할 때에는 겉으로 내가 표정도 크게 표시가 안 나게 그냥 그랬어요 그랬어요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서 내 안에서 혼자서 판단을 하고 있다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부모님들도 상당수의 경우에 그럴 거잖아요 자녀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군 저랬군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는 달리 말하자면 판단적 이해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랬을 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 언제 이런 진단적 이해를 하느냐 가족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셔서 특히나 처음 오시는 가족분들한테는 매우 궁금해하는 게 본인의 자녀가 가진 그 문제가 지금 조현병인지 조울인지 또는 조현정동장인지 진짜로 진단 자체가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가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저 행동이 망상인지 아닌지 또는 저 자녀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제 판단을 듣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죠 제가 어떤 한마디말을 탁 들으면 어? 저거는 조현병 같은데 저렇게 행동한다는 건 조현병의 증상인 것 같은데 또 한마디 탁 할 때는 어? 저거는 조울증이 있을 때 보이는 어떤 문제인데 이렇게 제 안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제 안에서 제가 만약에 한마디 듣고 바로 또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진짜 진단이 헷갈립니다 진단이 이제 조현병인지 조울증인지 조현종동장애인지 우울증인지 또는 뭐 강박장애인지 또는 불안장애인지 뭐 뭔지 도대체 진단이 뭔지 모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또는 귀신이 들린 거냐 하여튼 뭐 이런 게 헷갈린다 라고 그거 알고 싶다라고 부모님께서 딱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한마디 듣고 아 그건 이거 같습니다 그건 이거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면 헷갈려서 안 되겠죠 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어? 저거는 이런 것 같은데 저건 이런 것 같은데 어? 그렇다면 뭔데 어쩌고저쩌고 아 저건 망상인데 저건 환청인데 어쩌고저쩌고 계속 내 안에서 생각을 하지만 표를 안 내고 아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계속 내 안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죠 요게 진단적이에요 내가 피드백을 주지 않고 말을 듣고서 내 혼자 판단하는 거죠 이렇다는 거네 요렇게 자 이게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릴 때도 진단적이에요 정신과적 진단만이 아니라 자 애들이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뭐 할 때도 아 저건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네 하고 요렇게 내가 속으로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요게 진단적이에요 나는 아 알았다 아 아버지하고 관계가 많이 불편하네 아 알았다 아 쟤는 지금 장례가 쟤 앞길이 안 보인다는 소리네 아 알았다 하고 하지만 이걸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내 혼자만 아 그렇구나 저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내 혼자 알고 계속 그냥 알면서 지나가는 요게 진단적이에요 근데 알면서 왜 말을 안 하느냐 아직까지 말할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 판단이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지는 정확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타이밍이니까 이건 괜히 이야기해 봐야 걸림돌이 될 거니까 예를 들어 지 병을 못 받아들이는 애한테 이야기 쭉 들어봤더니 아 쟤는 조현병이네 지금 망상이 지금 되게 심하네 그런데 조현병이라 한들 망상이라 한들 지가 못 받아들일 애한테 조현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길로 벌떡 일어나서 상담실을 나가서 두 번 다시 내한테 다시 안 올 텐데 그러면 아무 작업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내가 판단할 때 아 이건 망상이네 라고 알아도 내가 본인한테 그건 망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아 대인관계 정말 많이 힘드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괴롭히시네요 집사람 때문에 정말 피곤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피곤함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윗집에서 그렇게 허구한 날 뭐 그렇게 한다면은 본인을 감시하고 한다면은 또 본인 집에 누군가 침입하고 하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면 집에 cctv를 달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집에 정이 안 되면 방문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길에만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등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라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조금 사람들의 시선이 덜 불편할까요 뭐 등등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망상이라고 알고 있어도 망상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고 짐짓 나만 알고 있고 자기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인의 입장에 맞추어서 나는 의논을 해 주는 거죠 이때 나는 망상이라고 내 혼자 판단하고 있는 요게 진단적 이해예요 내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단적 이해는 달리 말하는 판단적 이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요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해가 이제 이것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듣고 아하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 주는 것이죠 말을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는 당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망상인데요 또 아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아 네 분명히 환청이 있습니다 아 그때는 요렇게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의 판단을 자 아까 판단적 이해라 했잖아요 진단적 이해는 곧 판단적 이해입니다 판단을 했지만 띡고 다물고 말을 안 하는 단계가 있고 판단을 했으면 나의 판단을 말을 해 주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아 이건 제가 제 판단으로는 조현병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을 때에는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내 판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당사자한테도 아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 판단을 이야기하는 요게 요거를 치료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진단적 이해라고 하는 것 나의 판단을 상대방한테 들려주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석해 주는 것 충고해 주는 것 또 설명해 주는 것 제안을 해 주는 것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 이 정도다 이런 것은 크게 봐서 치료적인 개입본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뭔가 개입을 하는 거죠 내가 자 나만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만 알고 있기 보다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해 주는 것 그래서 이게 낫지 않느냐 저게 낫지 않느냐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 등등 이렇게 나의 판단을 상대한테 전달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요게 치료적 이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요거까지는 정답은 뭐가 전제가 됐냐면 나의 판단이 맞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고 상대방한테 무엇이 최선인지를 내가 판단해서 말을 해 주는 게 상대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요게 전제가 내가 내가 옳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너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옳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요런 게 전제가 되는데 자 제가 앞에 로저스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드와 로저스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시적이냐 비지시적이냐 전문가 중심이냐 내담자 중심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판단이 더 믿을만하고 더 믿을만하냐 이렇게 될 때 프로이드 하파 쪽은 당연히 전문가가 전문가의 판단이 더 믿을만하다 프로이드 하파는 이렇다는 것이죠 왜 전문가들은 그쪽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쪽에 대한 무의식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환자나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스로 잘 모르니까 그쪽 무의식에 대해서 따로 공부했는 게 없으니까 전문가하고 의논하면 전문가가 당연히 같은 말을 듣고도 아 저건 의존이네 아 저거는 어떤 컴플렉스네 아 저거는 어떤 투사네 전문가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전문가가 더 잘 안다라는 전제를 정신분석 하파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관계 하파도 정신분석에 그 뿌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의 그 판단이 맞다라고 가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의 판단과 당사자의 판단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죠 자기가 실컷 이야기했더니 전문가가 당신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그 설명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라고 당사자가 전문가한테 항의를 하면 이 전문가는 그건 당신이 지금 당신의 방어에 막혀서 당신 문제를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는 이래도 잘못됐다고 저래도 잘못됐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전문가가 맞다 전문가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듣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당사자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로저스 이전에 모든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상담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내 판단을 이야기해 주는 것 요게 그것도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딱 말해줘야 될 그 시점에 대해서 무조건 한마디 듣고 내 판단 말해주고 한마디 듣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진단적 이해라고 판단적이에요 계속 나 혼자만 그렇군 그렇군 알아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들어 보기에는 당신의 문제는 요러 요런 것이고 그러니까 요러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이게 도와주는 거다 요렇게 해석해주고 제안해주고 내지는 설득하고 충고하고 등등 이게 도와주는 거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세다 상당수 부모님들도 이게 내가 애를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로저스죠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다 왜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상대를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자체가 봉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증상 이런 게 무슨 증상 저런 게 무슨 증상 저런 게 무슨 증상 등등 이런 증상이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사실과 관련된 건 전문가가 지식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지 속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알 수 있다 그렇지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자 우리가 그걸 이제 로저스의 기본 출발점이 현상학인데 영어로는 피노미날라지예요 피노미날라지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현상학이 유럽에서는 많이 일반인들도 현상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현상학을 강의하는 교수들도 많고 현상학이 대중들한테도 많이 하여튼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상학이 뭔지 잘 소개도 안 돼 있고 잘 모르는데 현상학은 뭐냐 하면 나는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인데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상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방법이 없다 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진짜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 방법이 없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요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현상학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듣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리학 시간이라든지 배워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부 세상에 빛이 색깔이 색깔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 있고 등등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번역일 뿐이죠 무슨 말이냐면 외부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고 파장이죠 긴 파장 또는 짧은 파장 이게 빨주노초파남복 긴 파장 짧은 파장이 어느 파장의 길고 짧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어떤 색건 노란색으로 어떤 것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그래서 서로 섞여 가지고 오만색까지 또 다 경험이 되는 외부 세계에는 파장이 존재할 뿐인데 그걸 우리는 색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파장을 색이라는 걸로 바꿔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은 외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감각을 해야 되고요 외부 세상을 감각을 해야 되고 감각을 해야 되고 이 감각했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붙여져야 돼요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의 과거 경험과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을 해서 지금 파장이 색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감각이에요 이건 자동으로 감각 이렇게 감각이 된 것에다가 내가 내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이미지 내가 알아차린 내가 좋다는 소리네 내가 싫다는 소리네 저 사람의 표정이 저게 어떤 표정이지 나를 좋게 본다는 거네 나쁘게 본다는 거네 라고 하는 이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감각의 해석이 될 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의 플러스 해석이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외부 세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첫 단계가 지각인데 감각과 지각인데 감각은 외부 세계의 물리적 부호를 그대로 심리적 물리적 부호를 나의 생체 부호로 그냥 바꾸는 외부 세계의 것을 내가 해석 가능한 그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요게 감각이고 감각은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눈에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거 저거는 영어네 저거 불어네 저거 아프리카에 어느 나라 말이네 자 보세요 뭔 소리가 들린다 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와서 어느 사람들이 막 죽거린다 저것끼리 저게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저건 뭔 말이지 말 뜻도 모르고 왜 뭐라 뭐라 들린 음성은 들리지만 이 음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석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더이상 해석이 안되는거에요 아 무슨 말이다 저건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고 있다 요것도 해석이죠 요 해석이 가능한 것도 나의 과거 경험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내가 이런 살라살라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저건 내가 못 알아듣지만 저건 자기들끼리 아는 무슨 말이다 나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되는데 무슨 말이지 그 의미는 내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되는거에요 내가 만약에 아는 바가 있으면 의미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영어를 듣고 영어공부를 좀 많이 영어공부를 웬만큼 했는 사람들은 영어 듣고 영어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과거 공부했는 지식 나의 과거 지식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이 영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그래서 감각이 있고 지각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외부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감각과 나의 지각을 거친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지 나의 감각과 나의 지각을 거치지 않고 내가 외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외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큰소리로 뭐라 했는데 저 사람이 화가 났다 저 사람이 불안하다 아 저 사람이 좋다는 이야기다 등등 이것은 점자다 나의 해석을 거쳐서 뭐 큰소리 그냥 그냥 외부의 감각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큰 뭐가 소리가 났는데 저게 어떤 말이다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것도 해석이에요 첫 단계 해석 저는 사람의 말이다 동물의 울부짖음이다 쇠가 뭐 쇠끼리 부닥치는 소리다 쇠끼리 부닥치는 소리인지 동물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까지는 내가 판단했어요 요소만 판단하려고 해도 감각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큰소리를 질렀는데 아주 사람이 큰소리를 지르는구나 까지는 감각과 지각 해석이 됐는데 사람이 큰소리를 질렀는데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네 저 사람이 놀랐네 저 사람이 엄청 불안해하네 저 사람이 엄청 기뻐하네 저 사람은 흥분했네 저 사람은 뭐로 알지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저 사람이 나를 반기네 이게 되는 것은 나의 경험 과거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제로 나를 지금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등등은 나의 나의 해석이지 실제로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는 나의 해석은 알 수 있는데 이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어떻게 아느냐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 판단이 이 판단은 외부에 나는 지금 저 어떤 사람의 소리 지르는 걸 듣고서 아 저 사람은 화났네 라고 내가 판단을 했지만 이 판단이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화났네 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내가 나의 해석은 화났네 라고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현상학적 입장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알 길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을 해야 되죠 아 저 사람 화난 것 같은데 나는 화났다 라고 해석했는데 그 화가 났나 이 해석이 맞나 틀리나 그럼 그 사람한테 혹시 저한테 화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또 그 피드백을 가지고 아니요 하면 아닌가 근데 아니요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화가 난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피드백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그냥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알 방법이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사람들이 저런 말하는 사람들 좀 황당하죠 자기는 직관적으로 안다 말 만들면 바로 직관적으로 안다 물론 눈치가 빨라서 남들보다는 이걸 빨리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직관적으로 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기가 느낀 그 직관이 맞는지 틀린지를 사실은 알 길이 없는데 우리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있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아 저 사람은 화난 것 같아 라고 하면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하기는 100%가 아니라 10% 20% 아니면 반반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걸 100%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이 많고 고정관념이 많고 고정관념이 많고 또는 자기 열등감이 많고 등등 뭔가 이렇게 자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기 확신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현상학에서는 확신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은 화난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여지를 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를 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방금 큰소리로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저한테 화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자 앞에 이야기했죠 한번 보고 내만 알고 저런 거네 하고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입국 다물고 난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진단적이게 판단적이게 내지는 직관적으로 알았다 하여튼 내가 혼자 알고 내가 알았는 것을 맞다라고 맞다라고 가정하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자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랬으면 충고를 해 주죠 충고를 해 주거나 충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한테 당신은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뭐가 좋아 점쟁이한테 가면 탁 해서 턱 턱 턱 턱 해 주죠 이렇게 해서 내가 충고해 주면 저 사람들에게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충고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도 자식한테 자식 이야기를 듣고 너 이렇게 해 봐 너 저렇게 해 봐 어떻게 해 봐 그건 네가 잘한 거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다 풀은 이렇게 해 전부 다 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진단적이해 치료적이해 치료적이해라는 그런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어찌됐든 충고 설득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차원이죠 그런데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차원인데 이 기본 가정이 내 생각이 진단적 이해도 치료적 이해도 내 생각은 맞다 는 게 기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이게 바로 판단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내 판단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인데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아 이렇구나 알아차렸어도 막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알 수 없다 나는 저 사람한테 화가 났다 라고 좀 느꼈지만 저 사람 화가 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음성이 큰 걸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저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라고 나의 생각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줬더니 상대방이 맞아요 나 지금 화났어요 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러면 아 화가 났구나 그러면 그런데 상대방이 아니에요 제가 왜 화를 내겠어요 라고 하면 아닌가 근데 이상한데요 목소리가 왜 저렇게 까칠하지 그럼 뭐지 그래서 또다시 어 근데 여전히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혹시 저한테 뭐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잘못됐나 내가 내가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어서 내가 뭔가가 불편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 상대방의 피드백을 받고 나는 나의 이 판단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죠 그래서 답은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거냐 모른다고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할 거냐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거냐 이런 것이죠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은 이것은 나는 외부에서 외부의 일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의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맞나 틀리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피드백 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이 필요하죠 한 번의 피드백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피드백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다면 아닌 거고 그런 것이에요 이게 공감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왔는 거를 가지고 맞다라고 내가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에 이게 틀렸을 가능성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왔을 때 아 라고 그래서 확인이 되면 이게 공감적 이해에요 공감적 이해고 확인이 안 되면 다시 피드백을 또 주고 또 받아야죠 그 공감적 이해는 결국 뭐냐면 나의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킬은 누가 지우고 있느냐 상대방이 지우고 있다는 거 내가 상대방이 상대방이 오케이하면 맞아요 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아니에요 하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아무튼 키는 상대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로부터의 피드백을 요청한다 상대로부터의 피드백을 요청해서 상대로 상대방의 피드백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답을 묻는 거죠 그 답을 알고 있는 누가 정답을 알고 있느냐 상대의 속마음이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를 누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느냐 지가 아느냐 지가 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지 음성을 통해서 화가 났나 짐작하지만 실제로 화가 났는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테 상대방한테 물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 자신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로저스가 다른 전문가들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로저스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내담자를 내가 직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데 나는 그에게 계속 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 물어봄으로써 내가 그에 대해서 점점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지 그가 항상 그가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내담자는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는 상태라도 자신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는 거고 나는 내담자 말을 한마디 들으면 이제 내담자에 대해서 이만큼 알게 된 거고 또 좀 더 들으면 조금 더 알게 된 거고 또 좀 더 들으면 조금 더 알게 되는데 결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을 들어도 지가 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비해서 내가 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항상 지한테 이러냐 저러냐 물어봐야 된다 지에 대한 일이라면 이거죠 이게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현상학은 로저스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의 철학의 합화예요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로저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적 이해는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의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전문가 혼자의 생각이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판단의 근거인 것을 돌려준다 밖에 없는 거지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는 공감적 이해는 점점 그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려고 정말로 무엇이 참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공감적 이해에서 결국은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더 알게 됐다 이런 의미죠 상대방을 본인한테 내가 확인을 받았다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당사자 본인에게 확인을 받았다 이게 공감적 이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누구의 공감 지의 공감을 받았다 내 판단 내 생각에 대해서 지의 공감을 받은 거죠 이게 공감적 이해에요 내 판단에 대해서 지도 수긍했다 상대방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수긍했다 지의 공감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공감적 이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내가 어떤 판단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받아야 된다 확인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확인 받는 이 절차를 거치는 이 방법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감적 이해를 하겠다는 확인받는 이해 확인받아서 상대방으로부터 당신 생각이 맞아요 그럴 듯해요 라고 확인받는 작업을 한 상대방으로부터 공감받는 이해 상대방이 오케이한 동의한 이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제분하고 이야기는 자제분이 동의한 이해 엄마 말이 그래 엄마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네 아빠가 맞아 그게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야 아빠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이렇게 애가 오케이 사인이 나는 그게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여전히 나는 쟤가 분명히 이렇지 하는데 애가 아니야 왜 자꾸 내 말을 엉뚱하게 알아들어 왜 내가 내 말을 자꾸 다른 식으로 이해해 라고 하면 아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분이 오케이 놓으면 엄마 이제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듣네 엄마 방금 그 말이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그 이해를 우리가 공감적 이해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사람들 한마디만 들으면 사람들 마음을 바로바로 알아 나는 직관력이 뛰어나 그건 엉터리예요 직관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이 심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틀린 생각을 해놓고도 나는 틀린 생각을 할 리 없어 나는 내가 생각하면 언제나 내 생각은 오라 100% 내 생각이 오라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사사건건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맛이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저런 자기 멋대로 생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 확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경청을 할 때는 자 비판단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자세로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비판단적이라는 말과 공감적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나의 판단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판단을 확신하지 않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청을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공감적 이해가 되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이 오케이 이렇게 놓으면 공감적 이해가 됐을 때에 피로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적 이해라는 말과 공감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상담책에 보면 그거를 공감적 이해는 곧 공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 놓은 상담책들이 있는데 참 황당한 이야기죠 아니 로저스가 바보도 아니고 엠파시 공감은 엠파시고 공감적 이해는 엠파식 언더스탠딩인데 바보가 아닌다면 공감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왜 공감적 이해라고 길게 말을 붙여요 그리고 우리말도 영어도 그렇지만 엠파식 언더스탠딩 하면 언더스탠딩이라는 소리에요 우리말도 공감적 이해라면 이해라는 소리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라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게 엠파식 언더스탠딩이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해라 이 말은 곧 공감을 해라 이 말과 같다 그런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상담책이 있다는 참 한숨이 나올 이야기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 아니에요 상담책에 엉터리로 써놔서 상담자들 중에 한 제가 볼래 절반은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담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니 공감적 이해와 공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에요 이해를 해라 제대로 이해해라 니 생각대로 니 멋대로 이해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해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 그 제대로 이해하는 기반은 책에 있는게 아니다 어디에 있는게 아니다 바로 상대 답은 누가 쥐고 있느냐 답은 상대방 본인 자신에게 답이 있다 자꾸 책에서 답 찾지 말고 딴 데서 답 찾지 말고 상대방한테 물어서 답을 찾아라 상대방의 오케이를 받으려고 해라 요게 공감적 이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 학파나 대상관계 이론자들은 책에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갖다가 헐탁 뛴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책 보고 사람을 가위질하고 칼질하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답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요 하면 방어기제에 당신은 지금 방어기제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아니요 하는 걸 왜 자꾸 책 가지고 갔다가 그걸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그 사람한테 있다 답이 그 사람한테 있다 제발 그 사람한테 확인해라 부모님 같으면 답은 전문가한테 안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한테 있어요 자녀분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전문가가 아는 게 아니에요 자녀분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분을 붙들고 자녀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묻고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분이 드디어 이제 엄마가 내 마음을 좀 안 해 이제 아빠가 내 마음을 좀 안 해 그거야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자녀분의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청을 하면 이해가 되고 제대로 이해가 되면 내식으로 내 멋대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비로소 제대로 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식의 공감이 아니고 또 우리가 공감도 엉터리 공감도 많아요 상담장면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런데 애가 상담장면에서 내담자가 어떤 말을 하는데 상담자가 눈물을 눈물을 질끔 흘리고 또 애가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님이 눈물이 펑 쏟아지고 그거 진짜로 애 마음을 이해해서 눈물이 펑 쏟아질 때도 있지만 또 상담자가 진짜로 내담자 심정이 이해가 돼서 눈물이 질끔 나올 때도 있지만 엄마가 자기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펑 터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애가 어떤 말 할 때 상담자도 내담자의 말을 자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해서 눈물이 질끔 날 때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건 엉터리 공감이죠 진짜 공감 자기 감정에 빠진 거예요 내담자의 감정을 느낀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공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헛바퀴는 어떻게 도느냐 내가 판단적이면 이 헛바퀴가 돌아요 경청을 진짜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을 하는 척하고 진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내 멋대로 이해를 하고 그건 맞다고 착각하고 내 식으로 내 멋대로 느끼고 그 상대방의 감정이 그럴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런 식의 헛바퀴들이 도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면 비판단적이어야 되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되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나한테 어떤 판단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을 맞다라고 지나치게 쉽게 확신하지 말고 항상 내 생각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끊임없이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점검을 받고 물어봐서 점검을 받고 물어봐서 점검 받고 수정하고 물어봐서 점검 받고 수정하고 물어봐서 점검 받고 수정하고 이렇게 돼서 또 어느 순간에 진짜 제대로 된 이해가 되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의 그 심정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 나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진짜 공감 이게 진짜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공감이 되게 되면 부모님들도 대성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애가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진짜 대성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청과 이해와 제대로 된 공감과 어떤 큰 공감만이 아니라 그때 순간순간에 작은 그 순간에 당사자의 감정을 나도 있는 그대로 최대한 비슷하게 느끼는 그게 이제 공감이고 이렇게 공감이 되게 되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고 요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용이 된다 상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뭐 가타부타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된다 존중하게 되면은 다시 또 경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면 이해하고 공감을 제가 한 원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것과 공감이 되는 건 거의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이야기에요 머리로 이해가 된다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이 된다 이 머리로 이해가 된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공감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비로소 공감이 된다 했지만 시간적으로 몇 시간 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0.001초 사이에 이해가 되면 바로 공감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마찬가지로 동시에 바로 수용되죠 수용되고 존중 수용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수용이 되면 수용이 된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게 수용 내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는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그게 수용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간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수용이고 수용이 된다는 것은 곧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상대의 의사를 상대의 의사결정을 뭐든 상대의 생각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한다 상대의 욕구를 존중한다 등등 그런 존중인데 존중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있죠 뭐가 존중이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게 진짜 존중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의사 판단 본인이 본인 상대가 그러니까 자녀면 자녀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의사 결정하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자기가 의사 결정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자기 결정권 내지는 이걸 당사자 결정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 아무튼 자기 결정권 동사자 결정권 이렇게 그럼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소한 거 안 하고 자기 결정권은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나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전부 다 자기 결정권이에요 나의 시간을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열심히 뭔가 하겠다고 쫓아다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나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몸이 누워 있을 거냐 앉아 있을 거냐 이 몸이 걸을 거냐 이 몸이 혼자 있을 거냐 사람들 많은 데로 갈 수도 거기 있을 거냐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을 거냐 포옹을 할 거냐 아니면 손을 안 잡을 거냐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몸 그 다음에 나의 돈 내가 돈을 백만 원 있다 천만 원 있다 내가 내 돈을 뭐 길에 다 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오만 원짜리 찾아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한 장씩 나눠주든 말든 나의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거냐 나의 물건을 어떻게 쓸 거냐 나의 소유물 등등 이런 것이 이게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전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물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에 대한 권리가 본인한테 있다 그것이 자기 결정권이고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것이 존중이다 하는 것이죠 조건이 없는 것 조건을 가지고 인정하는 건 존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게 존중이죠 그래서 수용과 존중도 어떤 면에서 보면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를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상대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중이 되면 경청은 더더욱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애가 10년을 계속해서 어떤 걸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부모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애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는 못 알아들어요 애의 관심사와 필요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사와 필요에 부모 자신이 집중하고 있을 때 부모는 애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애가 그래서 애는 자기 의사가 전달이 안 되면 좋은 말로 하다가 전달이 안 되면 애들은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고 회피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 박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어느 날인가부터 소리 지르고 화내고 등등 그래도 소리 지르고 화내도 못 알아들으면 물건 때려 부수고 신체 폭력이 나오고 부모를 때리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등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애가 침묵하고 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부모하고 접촉을 대피한다 또 애가 부모만 보면 원망하고 화내고 신경질을 낸다 폭력이 나온다 등등하게 되면 결국은 애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가 자기를 끊임없이 무시해왔고 지금도 무시한다고 느끼니까 좋은 말로 해서는 부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다른 방법이 나온다 부모가 알아들으면 말로 하죠 알아들으면 말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애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고 할 때는 애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함부로 대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했는 그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어려서 자라면서 키우면서 애를 정말로 존중해줬던 부모들은 애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애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을 지금 되돌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계속해서 화를 낸다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느냐고 화를 낸다 실제로 애들을 말이 맞아요 부모가 알아들었는데 애가 화내지 않아요 원망 원망을 같은 원망을 수도 없이 한다 니 좀 수백 번도 그 말 더 했다 수백 번도 더 했다 제발 좀 그만할 수 없겠나 애 입장이 더 애 입장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수백 번도 더 이 말을 했는데도 부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수백 번도 더 했다 그 말 제발 그 말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백 번도 더 제가 저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보네 제가 또 말을 꺼내는 거니까 좋다 이제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작심하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작심하고 들으시려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시간을 잡고 몇 날 며칠을 듣는 한이 있어도 내 깊이 읽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어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하던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가 아니라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진짜 지 입장에서 왜 저 말을 하는지를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순환, 악순환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에서도 선순환, 악순환이 있는 거죠 대화에서도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면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경청을 하고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면 공감을 하게 되고 공감을 하면 수용을 하게 되고 수용을 하면 존중을 하게 되고 존중을 하게 되면 경청을 하게 되고 여기에 화살표를 경청 방향에만 해두었지만 사실은 존중을 하게 되면 경청도 더 잘 되고 이해도 더 잘 되고 공감도 더 잘 되고 수용도 더 잘 되고 사실은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긍정적인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가면 자녀분의 자기 노출은 더더욱 촉진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좋은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로저스가 이야기했는 바에 로저스가 지금 이 시기에 이 그림 그려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했는 건 아니에요 로저스는 공감적 이해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로저스는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했지만 로저스의 공감적 이해라는 말을 제식으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청하고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해, 공감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 이 이야기는 저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저기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이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내담자의 자기 노출은 촉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병이 나으려고 하면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말문을 여는 용기 가족들로서는 가족은 자녀분을 입이 트이게 만들어 그래서 말문이 트이면 말을 하면은 무조건 하고 박수 쳐줘라 무조건 하고 옳거니 옳거니 라고 해라 입이 말을 한다는 거는 병이 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닫고 있던 애가 말을 하는 건 무조건 좋고요 말에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꾸 옳은 말은 하게 하고 그런 말은 못 하게 하려 하는데 그러면 말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이 무조건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엉뚱한 소리 망상을 이야기하더라도 원망을 해도 화를 내도 말로 하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말수가 많아지만 무조건 병이 낫고 있는 거다 낫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속마음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속에 있는 속마음 이야기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충동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노출을 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노출을 하게 하려면 부모가 이런 식의 자세로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잘 해주면 자기 노출은 촉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또 경청을 잘 해주려면 여기에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비판단적이라는 건 달리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규범을 내려놓을 때 비판단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내려놓을 때 얼코그름을 내려놓을 때 얼코그름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판단적인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욕구만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욕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이것만 내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얼코그름 윤리도덕 에티켓 체면 사회적 성공신화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병이 낫고 싶으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말문을 여는 용기 또 하나가 사회적 기준을 내서 사회적 기준에 사회적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 남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사회적 기준을 내려놓고 남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준다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당사자가 사회적 기준을 내려놓고 사회적 기준을 내려놓고 사회적 평가에 매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자면 부모님부터가 비판단적인 태도로 당사자를 대해야 된다 옳고 그름이 없이 그럼 옳고 그름이 없다면 뭐가 옳은 거냐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 로저스 입장에서는 유기체 유기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말은 로저스는 자기 몸을 신뢰하라 라고 했다 했잖아요 자기 몸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로저스 이야기는 뒤에 언제 기회를 봐서 제가 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자세히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정도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했는 거는 지금 저희가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의 긴장 로저스까지 하는 성담자의 대가지 태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시간에는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중에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두 시간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비판단적인 태도로 경청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로저스가 이야기하는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공감적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로써 경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 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그리고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한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1시 10분인데 질의 응답 없이 마칠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 양평 안에서 이사를 해서 지금 이제 전에는 단월면 석산리에 있다가 지금 이제 강상면으로 이사를 나왔는데 그렇게 이사를 나오는 바람에 지난 목요일날에 이사했고 오늘이 토요일인데 목 금 토후에서 지금 계속 뭐 집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애를 쓰는 바람에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해서 오늘은 질의 응답 없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진행되는 질의 응답 시간에 또는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되는 초급 심화과정 모임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에 글을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두 가지 종류의 상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리상담 무비판적 경청 두 번째 경영 컨설팅 상담에서 설득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 설득을 하는 것이 상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화를 잘한다 하면 설득을 잘한다 그걸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 사람들의 대화법이 보면 좀 그래요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설득을 잘하는 설득은 상대방을 성장시켜 주지 못해요 설득은 나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상대한테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거지 내가 상대를 잘 되게 해 주는 대화법이 아니에요 상대를 잘 되게 해 주는 대화법은 심리상담에서 하는 대화법인데 심리상담에서도 특히 로저스 합파에서 하는 이 대화법이 진짜로 상대를 성장하게 만드는 대화법이에요 로저스식의 상담을 하게 되면 로저스식의 상담은 자기 탐색을 촉진시켜 주는 상담법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충동 감각 행동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는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이거를 촉진시켜 주는 상담법이 로저스식의 상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경영에서의 대화법과 상담에서의 대화법이 다르다 말씀드렸고 상담 안에서도 현상학적 입장을 기반으로 한 로저스식 상담에서의 대화법과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담법들에 또 차이가 있다 그 상담법들의 차이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다보면 그건 너무 전문적인 너무 세세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돼서 각 상담법들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당사자를 성장시키는 당사자라면 자기 탐색을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더 잘 스스로 더 잘 판단하고 더 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결국 무비판적인 경청 그리고 공감적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둔 경청 그런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오늘 상담이란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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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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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